세국구성 세국구성 누국이 세국이니 세국이 성이 생양하여 양극이 성하고 성이 생명하여 언급구성이라 일종일정일 수일지근하여 주는 중앙에 난이후소니라 양변음악하여 일생수와 목숨소하여 고급순소에 가추멍하나니 생원을 음향하여 음향은 세국이니라 세국은 혹은 누국이니 우행지 생야를 가질 기서니라 누국지근과 유우지정 유화대응하여 건도 성남아도 군도 성녀하여 이기교감하여 사생만물하니 성지생이 연암묵원이라 유입냐 국지수이 세려하니 성지생이의 신발지라 고성암묵원하여 고성암묵원하여 유입선하군하여 만사추르이니라 성이니 정지진정 유입지정마사 유입인득원하시니 오성암은 여천지합지적하구 이벌합지명하여 사시합지서하구 귀신합지지금이라 종이자는 수지락이라고 소인은 해지가 신밍이라 보로와이 천지도는 왈음여양이여 유입지지도는 왈음여양이여 유입지지도는 왈음여양이여 유입지지도는 왈음여이라 하구 왈원시단종이라 부로지 하생지서리라 하니 여제해라 여기하여 사기지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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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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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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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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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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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천내에 서구 홍범구주하시니 위륜이 유선이라 초1월 우행이여 자 2월 명형우사요. 자 3월 명형팔정이요. 자 4월 혀병호흡이요. 자 5월 권형환급이요. 자 6월 예용삼덕이요. 자 7월 명형대우이요. 자 8월 명형서징이요. 자 4월 상용우곡 미용육급입니다. 자 4월 명형외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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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월 명형외수요.